2차 세계대전 당시 각 나라는 상대 국가의 정보 수집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군사훈련 미국 국방부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어를 가르치는 언어 교육원을 운영했습니다. 페라건이죠? The World War Second 2차 세계대전 언어를 배우는 군인들은 대부분 20살이 넘을 성인 이거를 나중에 바꼬츠랑 훈련하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그림들 어떤 소리와 발성, 효이치 이런 바로 이 발음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 바꼬츠랑에서 많이 시키는데요. 이따가 보게 되면 알아요. 아까 뇌가 최적화된다 그랬죠? 만일세계부터 해서 쭉 떨어집니다. 6개월 만에 원어민 수준까지 갔다. 아미 랭귀스쿨은 아디오링고 테크닉으로 인해 단순한 암기인데 여기서 단순한 암기는 그냥 외운 거랑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차이가 되어서 습득이 된 거죠. 뭐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단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발음 자체를 군인들이 외국어를 훈련하는 방식은 극단적으로 연습 또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20시간 이상 2대 1로 두 명의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죠. 계속적인 질문 공세에 군인들은 생각할 틈 없이 빠르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면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막힘이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너무 긴데 결국 어른들도 어떤 개념을 통해서 훈련이란 개념을 통해서 모국어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걸 단지 뇌의 다른 부분을 쓸 뿐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뇌의 다른 부분인데 그렇지만 운해예요. 운해에 다른 세포를 써서 쓰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 똑같이 원어민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단기간내 그것을 바꼬치가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뭐냐? 바로 practice 다른 말로 training 훈련입니다. 마치 군인이 훈련을 받듯이 무조건 세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처음에는 관역을 못 맞추지만 쏟아보면 맞추죠. 나중에 많이 쏟아보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practice and practice again and again over and over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게 보세요.